아.. 심심해 더 재밌는 거 없나? 유튜브나 볼까? 올리버쌤..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시원한 거 듣고 싶다 어? 뭐야? 뭐야! 브레이브걸스! 신곡 나왔어! 뭐야! 너무 좋아! 재밌게 봐주셨는데 이제 너무 재밌게 봐주셨는데 오늘의 방역은 진짜 재밌게 봐주셨는데 우리 이제 우리 신부는 아이들 우리 신부는 우리 신부가 우리 신부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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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를 너무 쫓아 아, Ur 꼬복 자 단발 자 안녕! 여름이 왔어! 여름이야!